어헝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잠시만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어제 소연 누나 라디오를 가서 소연 누나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의 SF9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이슈들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뱅뱅의 여러분들이 보게 될 뱅뱅의 편집본이 지금 제 컴퓨터에 띄워져 있어요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인트로와 아웃트로 영상을 추가로 찍었는데 인트로 영상에 소스 음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로 영상을 뭔가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지 노래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트로 영상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하면서 직접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어보시고 만드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인트로일까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에요 어때요? 신박하지 않습니까? 끊긴다고? 아 이게... 아 참... 자 다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트로 영상에 어... 인트로 영상에 노래를 만들 건데 노래라기보다는 소리를 만들 건데 그 소리에 소리를 여러분들... 어떤 영상일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는 그런 스토리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인트로... 한번 인트로 영상을 봐야겠죠? 하...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띄우고 이렇게 해서... 이렇게 해서... 매트로는... 어... 잠시만... 뭔가 이 작업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... 같이... 어...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래 걸리게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... 문제는 지금 처음부터 바뀐 게 메트로놈을 어디에서 조절하는지 까먹었어요 어디에서 조절하더라... 큰일 났네... 아니... 아니..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어떤 영상이 있나 봐 볼게요 자... 오케이 지금 나왔고... 또한 영상이 있나요? 혹시 이런 영상이 있나요? 다행히 무슨 영상이냐고 아... 다행히 무슨 영상이 있나요? 아니... 아니... 그럼... 니트에서 소개를 Jesper ring을 하면 저희는 왜 이렇게 연필하게 하나요? 그래도 부분도 하나요? ふ... 아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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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많이 끊겨요 여러분 진짜로? 아니 와이파이를 안 쓰고 있거든요? 제가 안 보인다. 잠시만요. 아우치. 기다려봐. 하스파스 한번 해볼게요. 기다려봐요. 기다려봐요. 저 지금 하스파스를 했거든요? 하스파스를 했거든요? 하스파스 한번 해볼까요? 하스파스 한번 해볼까요? 끊겨? 하스파스 더 안되나? 오케이. 내가 다시 해볼게요. 하스파스 더 안되나요? 하스파스 더 안되나요? 하스파스 더 안되나요?